신청을 해보십니다. 우리 마음 조리지 않게 앞으로도 좀 일찍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회장님이 몇 분 다녀오셔서 다 아는 사람이라서 일단 선도는 회장님이 쓰셨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무산식에서 해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심각해가지고 그래야 밥 먹을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일 뒤에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기, 생선, 나물을 이렇게 먹으면 고기, 생선, 나물을 먼저 먹고 밥은 제일 뒤에 입가심으로 조금만. 그리고 순서만 바꿔도 똑같은 종류의 음식을 똑같은 양을 먹어도 실험해보니까 체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enferму야 해 가장 잘 모르고 싶어요. 이거는 한가을 먹으면 좋은 하우사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좋은 하우자. 어느 날 오전 30분, 지난 점은 둘 중에 이가 남편이 먹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해. 어느 날 더 있다, 다른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를 freakingах 안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갈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아무튼 가득 instructions ! 아무튼 공부만 하는 것을 찾고, 아무튼 하게 됩니다. 일단äche, 지금 가장 편안한 것 같다는 것을 하시는 제품을 찾았다. 어디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에워점을 받았던 것들이 필요로 교수와 구분을 다닫더라구요. 순천이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순천 첫번째 산에 가서 정상에서 나간업성 조망을 보게 되시는데 나간업성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있어요 약 성각둘레가 1.4km 정도입니다 근대화거립니다 순천이 근대화거리를 만들면서 오늘 저녁식사가 우짱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돼지국밥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짱돼지국밥을 놓게 되었는데 우짱을 무서로 가는게 우짱 무서로 장보러 가는게 우짱 우리 아픔하고 똑같습니다 일제강경기시대에 많은 성교사들이 순천에 학교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지금도 많이 있었고요 그 거리를 긋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매향마을이라 해서 홍오야거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인기가 있을 거라는 시기인데 매향마을이라 해서 근대화거리를 긋으면 그래서 순천의료원을 중심으로 걸으면 실시간 2시간 정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석지를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지를 보조를 하려고 한 공무원이 희생을 하다시피 해서 석지를 막을 했는데 이 석지를 보조를 하려고 그러니깐 순천시내하고 중간에다가 뭔가를 지워야 되겠죠 석지가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국가정 순천 국가정원 들어보시죠 한가가 있는데 하포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우해변 이라는데 여기가 일몰 그 다음에 순천만 석지 격국을 아주 좋습니다 혹시 갤러리에 열어주시고 돋보기를 보시면은 돋보기에다가 동영상을 찍시면 동영상만 전부 다 나옵니다 동영상 동영상을 하면 동영상만 갤러리에서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순천을 가지 않습니까 순천을 치면은 내가 순천에서 찍어서 가지는 적은 안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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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